약간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아요 옛사랑을 기다린 얼굴야 하다가 딱 이제 저기에 안녕하세요 뽐뽐 뽐미입니다 네 뽀송이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예쁘게 꽃단장을 했죠 오늘은 말이에요 제가 서울 나들이를 갈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사하고 나서 지금 집안일 하느라 밖에 놀아다니지도 못하고 이것저것 수리하고 하느라고 좀 정신이 없었는데 또 저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어? 얼굴이 안 보이나? 그래서 우리 초롱언니가 그 산속에서 끄집어내겠다 오늘 나만 따라와 해가지고 너무 고마운 마음에 제가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감동스러운 일을 할 수가 있죠? 사실 제가 심심해서 어? 그리고 뽀미가 이사 간 뒤로 저랑 잘 안 놀아주더라고요 못 논 거죠 안 놀아준 게 너무 좀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한번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촬영을 해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근데 정말 기대가 돼요 저도요 저 오랜만에 나오거든요 나 오늘 따라 한번 갈게요 아 그럼요 자 여러분 오늘 초롱언니와 초롱언니가 짠 데이트 뭔지 궁금하시죠? 저도 궁금한데요? 오늘 저희와 함께 데이트 합시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 이제 초롱언니가 오늘 또 저의 첫 번째 데이트 장소에 데리고 왔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뭐죠? 너무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힌트는 네 일단 공방 오! 너무 좋아 제가 너무 졸려 너무 언니 스타일이야 제가 하영이라는 좀 많이 아 알죠 그거 보고 내가 아니어서 너무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내가 당첨됐네요 아 진짜 재밌어요 왜냐면 제가 다양한 걸 해봤어요 오로지 데이킹도 해보고 떡케이크도 해보고 뭐 이거 좀 해봤는데 이거는 저도 처음 해보는 거여가지고 좀 집중력이 좀 많이 부족한 봉인에게 좀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팬분들에게만 집중합니다 봉인의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준비한 헉! 클래스입니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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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처음 와봐요 그림? 오겠어? 언니 근데 저 사실 그림 잘 그려? 아니요 알아 약간 맨 위에 거 오늘 하셨던 맨 위에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언니 그럼 오늘 그림을 그려서 우리 서로 바꿔주는 거 어때요? 좋아 좋아 바꿔서 가져가는 걸로? 그래 에너지 있는 걸 좀 얻고 싶어요 그림을 보고도 에너지를 느낄 수 있게 그거 그럼 언니 원하는 거 뭐예요? 나는 제가 감각적이고 인테리어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컬러풀하면서 되게 유니크하면서 유니크한 거 어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우와 저거 뭐야 약간 이런 느낌 우와 저거 뭐야? 응 그거 제 전문이에요 음 으음 쓰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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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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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 가도 되거든요 네 오빠 뭐야 예술? 언니 저 망하러 왔거든요 지금 으음 으음 여러 개 맞춰라고 재밌다 진짜 신기하다 스트레스 풀려요 스트레스 풀려요? 응 유니가 에너지가 풀려고 있으니까 힘나라 꿈이 나라 훨씬 경쾌한 느낌이 무엇보다 망했어요 오 너무 정말 바다같아 그렇죠 호연 그 의미가 뭔가 있는 형상인가요? 맞습니다 뭐예요 이게? 어 뭔가 느낌이 좋아 괜찮죠 언니? 이거 언니를 표현한 거예요 약간 태아 같아 맞아요 그걸 표현한 거예요 오 저 진짜로! 저는 보미가 에너지를 얻고 싶다고 해서 일단 해를 좀 표현을 해보고 싶었어요. 일출. 그리고 여기에 약간의 오렌지 핑크를 포인트 보셨습니다. 저는 우선 제가 생각하는 따뜻함의 색은 초록색이었거든요. 따뜻함 안에 초록 언니가 있다는 걸 표현할 수 있게 초록 언니. 배경이 너무.. 색깔이 너무 예쁘다. 사진 잘해주셨죠? 너무 좋아요. 자! 언니 첫 번째 데이트 진짜 저 만족해요. 두 번째 데이트 지금 가고 있는데 어떤 데이트죠? 두 번째는 우리가 많이 해보긴 했어. 근데 둘이서 한 적은 없어. 그래서 나는 사실 이거를 꼭 둘이 해보고 싶어서 근데 이거 너 좋아할 것 같아. 왜냐면 우리의 공통점 중에 하나.. 공통점? 공통점 중에 하나이기도 해. 힌트를 주자면 냉장고. 네? 두 번째 데이트 자석. 아! 사진 찍으러 가는구나! 아! 케이스 미 케이스. 아 뭐야. 발 찍어. 언니가 그럼 눈깐 찍어요. 눈깐. 눈. 내가 하관 찍을게. 오케이.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눈 찍고 언니가 하관. 코.. 코는 어떻게 해? 자 차를 시작할게. 차를 시작! 조금만! 카메라 봐. 칼이만. 찍어. 안 돼. 그럼 내가 하관. 하관무소 찍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아 맞다. 하관. 둔둔둔둔둔둔둔. 아!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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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쁘진 않은데. 어. 어떻게 해야 돼? 오! 이상하나 됐어. 이거 아니잖아. 아씨 이게 뭐야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이게 뭐야. 하하하하. 판다 콘셉트. 그럼 언니. 요즘에 그 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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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아지 얘기 뭐지? 푸파워 포즈 아자 푸파워 포즈. 푸파워 포즈. 하하하하. 귀엽다. 하하하하하하. 오 재밌다! 와 이거 잘했다 재밌다 노래 잘 나왔어 진짜 성공작이 나왔어요 언니가 아이바오고 제가 푸바오인데 정말 똑같이 찍었어요 우리 뽀송이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주고 싶어가지고 이 실패작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뽀송이 여러분들께 다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너무 재밌었어요 저 근데 좀 배고파요 이제 우리 마지막 데이트 코스 아 아쉬워 벌써 마지막이야 이제 벌써 저녁이야 우리 해가 좋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데이트 갈까요? 렛츠고! 지금 지아인데도 냄새 미쳤다 나도 처음 와봐 구스아일랜드? 치이즈 탑탑 분위기 좋지? 진짜로 분위기 미쳤네 여기 맥주 아니 여기 진짜 사진찍기 딱 좀 꼭. 그리고 나는 여기에 이렇게 큰 맥주집이 있는지 몰랐어요. 그러니까 여기 완전 대리번인데. 그리고 이런 데 있어도 나는 사실 잘 안 들어거든요. 어 나도 나도. 아니 근데 내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가 올대시카고 지금 써있잖아. 시카고 문화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음식. 미니나 이런 재즈 공연. 오늘 해? 오늘 했대. 그래서 내가 네이버 예약을 미리 했어. 저 몰래? 원래 예약을 나는 저녁 같은 거랑 예약을 하고 가서. 파워제이다. 파워제이다. 절대 못해 그럼. 뭘로 예약해? 네이버 네이버. 요즘엔 네이버 가면 예약할 수 있는 게 다 있어가지고. 아니 여기 사랑이 빠질 것 같아. 동영부다가. 그럼 여기에 대표 메뉴가 뭐예요? 시카고 피자 먹어봤어? 치즈 두꺼운 건데. 와우. 엄청 시카고 피자로 되게 유명한 피자였다. 근데 뭐 여기. 이제 제대로 막 오를 수 있는 거죠. 우리가 맨날 이런 것도 모르고. 아 보니까. 나 언니 덕분에 알았어요 진짜. 또 오자. 근데 근데 내가 봤을 때 여기는 분들이 맥주를. 여기가 맥주 맛집인 거 같아. 그쵸? 여기 맥주도 다 직접 제조해서 마신 거 같아. 근데 우리 둘 다 알쓰잖아. 나 알쓰는데 맥주는 좋아해. 나도 근데 맥주는 조금 마셔. 맥주까지는 나 좋아해. 네. 그러면 우리 추천받자. 맥주. 그래 그래. 맥주 우리 좀 다른 맛 좀 먹어보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 맥주 추천받고 싶어가지고. 네 잠시만요. 저희 제일 잘 나가는 맥주는요. 저희가 덕덕구스하고. 덕덕구스? 네. 덕덕구스하고 그 구사이 돼있으시거든요. 그거 두 개예요? 네 맞습니다. 아 그럼 한 잔 한 잔씩 꼭 씹고. 네 알겠습니다. 네 추천해주신 걸로 갖다 주시면 감사합니다. 아 요즘 살쪘는데. 오늘만 먹자. 딱! 오늘만. 덕덕구스 여기. 네. 감사합니다. 어 향 향이 과일향 나요. 상큼한 향 나. 우와 완전 과일향. 맛있어. 아이스인 사람들 완전. 완전 추천. 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. 나 지금 흥분했거든. 늘려 늘려. 어 그렇게 찍을래. 너무 행복한데요? 와 치즈 흘려 흘려. 이거 하나 먹어도 돼 모르겠다. 와 치즈 진짜 부드러워. 아 맛있다. 와 좋다. 왕조. 아 좋다. 와, 보컬리스트도 있어. 엄마. 아, 와, 와. 재즈 부르신다. 그런 것 같아요. 미쳤다. 이 노래는 유명하잖아요. 이 노래는 유명하잖아요. 이 노래는 유명하잖아요. 약간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아요. 살짝 술도 알딸딸하니. 하다가 딱 저기에. 이런 분위기에서 보면 되게 뭔가. 또 사랑해 빠질 것 같은데. 그쵸. 몽글몽글해. 미화가 되면. 와, 언니. 와, 고스 아일랜드 미쳤다. 너무 좋지? 아, 진짜로. 잘 몰랐다, 잘 몰랐다. 진짜 저 마지막 데이트 코스는 진짜. 우리 안녕. 너무 행복했어요. 약간 그거 있잖아요. 오랜만에 놀러 온 친구들이 서울에서 꼭 가봐야 되는 곳 하면은 우리 잘 모르잖아. 이제 여기를 추천해 주자. 무조건 여기로 와야지. 그리고 맥주가 진짜, 저 술 진짜 못 마시거든요. 너무 맛있어. 제가 마신 맥주 진짜. 너무 추천. 아무튼 언니 덕분에, 이제 전원주택에서 잠깐 탈출해가지고. 오늘 너무 행복한 하루를 보냈고요. 언니 어땠어요? 언니가 짠 데이트 언니 소감. 너무 아쉬운데 우리집 갈래? 아이고, 취한 것 같은데? 너무 재밌었고. 오랜만에 또, 나도 집에 나와가지고. 데이트에서 너무너무 좋아. 진짜. 우리집 갈래? 아, 뽀송이 여러분들. 저 빨리 들어가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저희가 아까 전에 그, 인생 내 거 찍었잖아요. 뭐, 비록 사진이 막 왕을 가진 않지만. 재밌는 댓글 달아주시면은.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. 사진 보내드릴 거예요. 그러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. 안녕. 다시 시작할게요.